저는 18시간, 16시간을 일어났습니다. 우산 수리와 일반 우산을 제작하던 마리오 탈라리코. 80년대 중국산 저가 우산이 수입되면서 이탈리아 우산 시장은 크게 타격을 입는다. 대량 생산되던 우산과는 다른 개성있는 우산이 필요했다. 이 우산이 그 시작이었다. 대량 생산이 아닌 고품질 생산에 주력한 전략이 맞아떨어져 탈라리코 우산은 전환점을 맞는다. 그 후 18세기 무렵의 고전적인 여성용 우산에 착안한 클래식한 디자인을 도입했고 탈라리코만의 우산으로 재해석되어 요즘 선보이는 디자인의 기초가 된다. 현재 우산의 디자인 작업은 5대 사장인 마리오 탈라리코가 맡고 있다. 나폴리 해변의 아름다운 풍광과 사람들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이 디자인의 소재가 된다. 지중해의 아름다움을 담은 탈라리코 우산 현대의 감각에 전통의 우아함을 접목시켜 개성있는 디자인을 완성했다. 전통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우산을 주문 제작하는 손님에게도 이어진다. 다섯 개의 아름다운 풍광과 나폴리의 멋쟁이들에게 탈라리코 우산은 패션의 필수품 꼭 비가 오지 않아도 의상에 어울리는 우산을 갖춘다 탈라리코 우산 앵호가인 코릴리아노씨 마리오 탈라리코의 특별함에 반해 20년 전 단골이 됐다 수집한 우산을 보여주겠다며 집으로 안내한 코릴리아노씨 현재 수집한 우산만 50여개 그가 특별히 의뢰해 제작한 우산으로 장소별 계절별로 다 다르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뿐인 우산 이러한 독창적인 디자인과 화려한 색의 조화는 오직 힐링하여 이 시각적으로 바이러스에 든가 그리고 속도 해외만